2024년 1월 아우디 할인은 모든 모델이 할인 거의 다 동일한데요 추후에 혹시라도 변경이 되면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지는 않지만 관심있는 차종만 보시고 영상의 고정 댓글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우디 A3입니다 두 개의 모델 현금 할인율은 4%로 동일하고요 금융 할인율은 6%로 동일합니다 다음 A4 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모델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입니다 다음 A5인데요 여섯 개 모델 현금 할인율은 4%로 역시나 동일하고 금융 할인율도 6%로 동일해요 다음 아우디 A6 가솔린 모델입니다 보고 계신 여덟 개 모델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A6 디젤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더라도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 할인입니다 다음 아우디 A6 디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모델 선택하시더라도 현금 할인 4% 금융 할인 6%로 동일하고요 다음 아우디 A7 가솔린입니다 A6와 마찬가지로 현금 할인율 4% 금융 할인율은 6%입니다 A7 디젤도 가솔린과 동일하게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아우디 A8입니다 원래 할인이 좀 센 차량이었는데 1월로 들어서면서 A7과 마찬가지로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로 책정이 됐네요 세단 여기까지고 SUV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Q2 세단과 마찬가지로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로 동일하고요 Q3도 동일합니다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 다음 Q3 스포츠백 모델도 일반 모델과 마찬가지로 현금 할인율 4% 금융 할인율 6%고요 다음 Q5 디젤 보겠습니다 상단에 40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만 현금 할인율 4% 금융 할인율 6%고요 나머지 모델은 현금 할인율 3.9% 금융 할인율 5.9%입니다 다음 Q7 가솔린입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할인율 4% 금융 할인율은 6% 할인이고요 Q7 디젤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로 전부 통일되어 있어요 다음 Q8 가솔린입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모델을 제외하고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로 동일하고요 가장 하단에 있는 모델이 현금 할인율은 3.9% 금융 할인율은 5.9% 할인입니다 디젤 모델도 아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로 다 통일되어 있고요 다음 Q4 이트론 역시 현금 할인율 4% 금융 할인율은 6%로 동일합니다 다음 이트론입니다 할인이 좀 셌던 차량 중에 하나인데 2024년 1월에는 현금 할인율은 4% 금융 할인율은 6%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우디 이트론 S는 유일하게 할인율이 좀 높은 차량인데요 4개 모델 모두 현금 할인율은 22.5% 금액으로 하면 3천만원 이상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아우디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면 23.5% 3천만원 초반대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트론 GT입니다 현금 할인율 4% 금융 할인율 6%로 동일하고요 RS 이트론 GT는 원래도 할인이 없던 모델인데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다음 아우디 고성능 세단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S8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델들은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디 고성능 세단 두 번째 페이지도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아우디 고성능 SUV도 역시나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1월 판매 중인 아우디 세단과 SUV 할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할인은 재구매라든지 트레이드에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아우디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 견적을 좀 알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이나 영상 자세히 보기에 있는 개차 견적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개차에서 견적 알아보세요 리스나 장기 렌트뿐만 아니라 일시불과 할부 견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가도 나눠서 말씀드렸으니까 원하는 구매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영상의 링크를 통해서 차량 출고까지 하시게 되면 저의 자사 브랜드인 카든 코일매트를 개차에서 따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차량 구매하시는 거 혜택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벤츠와 BMW 할인은 이미 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있고 기타 브랜드 할인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뒀으니까 고정 댓글에 자세히 보기 누르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각 브랜드별 차량별 할인 확인 가능합니다 항상 매달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할인 정보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셔서 구매 타이밍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